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선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와 남북교류 협력에서 경기도의 역할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 성과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2일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선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와 남북교류 협력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경기도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해온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짚었습니다. 현재도 방역이라든지 의료, 식량, 조림, 축산 이런 영역에서 작지만 많은 교류 협력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좌담회에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